이건 안해도 되는 캔 것 같은데 이 정도 큰 라인을 이렇게 따로 빼놨어 메인 아니라니까 사이드 캐리니까 갑자기 일로 왔네 또 아틀란티스를 찾았어요 보아 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우리 이수 아티팩을 찾았고 그리고 이것이 겁나요? 피사고라스는 570 BC에 태어났는데 그 장면이 그 장면이 거의 150년 정도 될 것 같아 그는 죽을 수 있을까? 에미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에미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아틀란티스 어딘지 위치하러 가고 갈려나 봐 참 피타고라스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그렇게 대단한 거요? 아 포도비가 있었네요 포도비가 되가지고 오.. 아 아 불안해 불안해 지금 아 코어디네트를 지켜놨어요. 지켜놨을 지켜놨으면 바로 밑에 있는거에요. 제 기술이 준비되어. 지켜놨어요. 레일라, 너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샤크들이 있을거에요. 템플라스에게도 좋아해요. 포옵 스타브에서 눈을 눈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도착할 필요가 있어요. 찾아봐요. 저기! 도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메인 안이 되니까 어디야? 이곳에서 죽을 수 있으면 이곳에서 죽을 수 있는 곳은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야 되나? 아틀란티스 탐험은 로비세이 두 번째 DLC 19년 3월경에 출시해요. 애초에 DLC로 나온다고 예정돼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 아니야? 요? 아타클리스 타임 고생한 게 응? 뭐야 여기 어디야? 길찾이 겁나 힘들게 해놨네 아틀란티스 융을 모으는 퀘스트들은 신화적 괴수들을 만날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신화적 괴수? 니가 해봐 인마 길찾기 쉬운가 여긴거 같은데 해져도시 수중탐험 오버테크놀로지 이거 완전 볼펜 수타인 요어가 아닙니다 암살잔의 신조를 지키기 위해 만든게 소약의 정석이라는게 액계의 정석 그 비서단 당신들은 대체 우와 진짜 용감하네 어 여기를 이렇게 가세요 런던 라프트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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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Google 귀 remedy 너요?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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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れて 아틀란티스를 찾다니 세상에 다행히 단지 와우 이다를 모두 아틀란티스를 찾다니 세상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낸다고 이슈용 케어 박스에만 피타고라스의 시체라도 있었나? 그랬다 실루의 도약은 수학적으로 옳았던 것이었다 정말... 정말... 내가 이루어졌어 레일라에 알테르 2로? 내가 들어왔어 비주얼이 있었나? 네! 아틀란티스가 좀 낮은 곳에 있네요 아, 이게 바로 역발성인건가? 그래서 못 찾았던 것일까? 흠 대박이다 생각해, 레일라 생각해 생각해 이 곳에 있어야 돼 이 곳에 있어야 돼 지팡이를 찾아 카산데라에 도착해 카산데라에 도착할 필요가 이래 놓고서는 유물 찾아오게 해가지고 이거 기억해가지고 그거 쓸려나보네 다시 현데로 와가지고 카산데라 이용해가지고 그거 보고 들어오지 그냥 현상금 사냥꾼 여기까지 오나? 추적중이야? 아버지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지만 답변 필요해 제 가족에 대해 알려줘 제 가족에 대해 알려줘 제 가족에 대해 알려줘 왜 우리를 버리셨죠? 왜 우리를 버리셨죠? 왜 이렇게 말했고, 내 어머니와 샀다와 스파르타에 의해ise mother to me, me and me and me? 내가 너 아직 널 가졌지 내 주위에 범죄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내 부채김한 내 신의ife, but I,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a yo, and I am a king. 시풀하고, 너는 우리에게서sek을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며... 그리고 너는 모르는 respeigning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죠? 만약 너는 여기 한ule多年에 들어가면 혹시 어떻게 내 아버지를 만나셨을까요? 혈통을 잇기 위해서 그냥 난거야? 사랑해서 난게 아니고? 왜 우리 가족이죠? 네 자, 우리의 자신을 원합니다 우리 엄마의 여행은 감사합니다 결혼을 잃고 영국 세상에 죽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희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피타고러스 정리해서 수학을 포기할 사람 손 아틀란티스는 뭡니까? 아틀란티스와 아틀란티스는 더 알게 된 것들과 이곳에 지금 이곳에 대해 배우기 전에 설명해야 하는 것들은 이곳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영향력을 이곳은 그와 같은 가게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오랫동안 이 아티팩은 당신의 무게를 얻은 영원한 능력을 내 삶을 보내주게 되었을뿐 이곳에서 계속 배울 수 있게 되었을뿐 너는 아틀란티스 이름이예요 근데, 이곳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곳이 지난번에 많은 지적과 능력과 능력이 되었을뿐 인생들은 첫번째 인생을 구성했을때까지 인생들은 소식을 구성했을때까지 인생들은 소식을 구성했을때까지 여기 뭘 배우셨어요? 뭘 배우셨어요? 모든 것 시빌리세이션의 희스트리, 인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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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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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운 end is something only the gods can alter They were gods, living, breathing gods I've heard enough The artifact with what I do? Just place them in their corresponding stiles and the path to answer will illuminate I will go yes, there is much to do bring back the artifacts quickly 히타고라스라니 진짜 아, 여기 진짜 아침 드라마 보고 배웠나 여기다 유물을 찾아와서 여기다 꼽는 건가봐 여기다가 유물이 4개인가 본데 저쪽에도 꼽아야 되나? 이거 메인캐로 바뀌었다 사이드에 있다가 메인으로 마지막 수수께끼 이거 아니고 메인만 이렇게 많아 스핑크스에 관한 지식은 또 뭐야? 뭐 이거 빼고 요만큼이 메인이야 5개가 여기서부터 사이드 보이오티아, 키테라, 레스보스,メ사라 메사라가 여기고 여기 크레타의 황소 있네 레스보스가 어디야 키테라는 여긴 35, 39? 여기 어떻게 가? 어, 파란 환영님 고마워요 보이오티아는 어디지? 보이오티아는 여기 34에서 38 근데 이거 어디가서 어디가서 찾으라는 얘기인지는 안 나오네 위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안되고 지금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스핑크스도 안되고 스핑크스 퀘스트가 유물 퀘스트입니다 아, 그래요? 넌 그거 어떻게 알아? 음... 스핑크스가 숨기고 있다는 유물을 찾기에 권장이 35니까 어차피 지금 안되네 미코노스 섬으로 이동하기 미코노스는 어디지? 미코노스 미코노스 미코노스가 어디일까 어디일까 미코노스 여기 미코노스 하우 와 이거 얼마나 해야됐나 나 지금 오늘 엔딩 보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엔딩 안되겠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하루에 12시간씩 돌려도 안되는데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저거 레벨 높은거 그냥 가서 해도 하면은 볼 수도 있겠지 메인만 저렇게 많으니 아니 전투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아아, 딜러스 아일랜드! 동료들과 동료들! 딜러스, 아르테미스, 아폴로, 그리고 미코노스 딜러스는 모든 것을 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봐 이굴베링 미스티오스, 그건 너의! 오나키스, 딜러스 아일랜드의 글자님께서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뭔 소리야 이제 지금 내 시간인데 예수 시간인데 먼저, 힘으로 빚고 오나키스, 딜러스 아일랜드의 글자님께서 우리의 주소를 빚고 내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봐 우리는, 러블럭의 군대가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린 이곳을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들이 죽고 기라 기라 이거 멀티엔딩 아니었습니까? 네, 좋은데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우리의 주소를 빚고 포세이돈은 네가 죽을 수 없다고 네가 네가 어디에 가야할 것 같았다 압력한 네, 그 글자님께서 어디에 가야할 것 같았다 두 곳이 있어야되어 북쪽 해석과 높은 곳이 그의 주소를 빚고 그의 주소를 빚고 그런데, 이곳에 가야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곳에 가야할 것 같았다 여러분들의 추천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 저는 이 기타와 함께 만났다 이 기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주소를 필요할 것 같았다 우리의 주소를 필요할 것 같았다 그는 그의 주소를 그의 주소를 필요한 것 같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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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군의 의신처찾기 볼드네디션 지를 때 가격 비싸다고 쌍욕했었는데 하다보니 납득이야 끄덕끄덕 이 정도면 돈이 안 아깝지 하하 이 게임이 바로 그 혜자라는 게임입니다 하하 근데 오리진도 그 정도 플레이 타임 길지 않았었어요? 오리진도 꽤 길었을걸? 몇십 시간 정도는? 아, 이거 뭐야 이거 하하 하하 혹시 난이도 때문에 메인 퀘 앱제도 올라간 걸까요? 쿨탐 30시간 전으로 깰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 익명.. 익명님 감사합니다 전마야? 아닌데? 이 아닌지 또 나잡으러 오신다 저거 아 이리와 성광 와 야오 아 역시 단검씨 아 아 아 아 이거를 아휴 이리emor는 한이 없어 그냥 내 죽이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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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세다 어 진짜 낙사 안 돼 얘는 발차기가 더 넉백 면역이라 안 돼 덤누 아들을 한 사람 아 아아아 bothered 아 아 아 네 아 다시 그것은 저 새끼야 피해 가자 피해가 피해가 이게 이곳인가 이곳인가 이겨요 키라 아신이 키라요 아티니아 아신이 키라요 아티니아 아티니아 혹은 아티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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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싱 JUN 벌 자 바닥에 하니 이 모든 하니 여 지금 모 Syd 반대쪽으로 불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첫 밤에 우리의 생활을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일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너 정말 잘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너의 시험이다, 맞어? 너는 미스티오스의 제우스의 제우가 오우 저 뒤에 아저씨들 몸이 전 아테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마이티 카산드라와 스파르타에도 푸드아키는 다른 캡을 발견했고 아테네 전쟁을 공격했고 마라카! 너와 너네벌은 싸우고 싸우고 전쟁을 보내주세요 아테네들은 반군이라면 술만 마시고 너는 싸우고 정신 차려요 제 용암이 스파르타에게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스 너네도 아테네 인데? 아 얘네 쟤도 아테네야 당신 맞았어요 와 화살 두 방에 죽였어 그럼 너네도 아테네 콕사 잘 싸우신다 가시죠 내말 내말 여기가 포다르케스 세력권이네 대놓고 쳐들어오시네 아 저기 찌르기 둘 셋 찌르기 아 왜 그리 안터짐 말도 잊고 탕도했는데 렌트타지는 맞나요? 아 이제 죽을래 모두 가자 렌트타지 그는 혈압이 됐어 스파르타 오 잘생겼어 탈레타스 스파르타 이니어스 저는 있었는데 그거는 오래간동안 스파르타의 혐의라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카산드라 너한테 말해 너한테 말해 저한테 말해 저는 여기 스파르타의 혐의라 저한테 말해 우리艦은 사라졌어 우리 전쟁은 죽었고 우리 전쟁은 죽었고 우리 전쟁은 죽었어 사람은 원래 죽소 사라진은 죽어 그것은 말해 그리고 나중에 죽을거야 그는 맞아 알았어 우린 사라진 부족의 몸에 빠져있지 우리 스케이브에 보게 될게 cont recognizes 지금 함께 가르소 또 한번 찾아봐 도와줄게 지금 함께 가보졌되지 이제 왠지 coming 뭘 해도 쇠사슬을 보니까 작고 크레이토스가 생각나 왜 이래? 니가 쇠사슬이 너무 높이거나 이 자리에 있는 이를 자슴 사진을 찾고, 쇠사슬을 찾는 거에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를 못 잃고, 그리고 오프에 눈을 떨어지고 극적인 방안이야 스파트나 자산은 프리랜크가 가ieg혀있는 것 같지 그들은 그냥 12개 이걸로 만던 것이지? 당신의 속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은 고구맛, 당신을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당신은 전쟁이래 그 사람에게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은 머리에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헬로우에 숨을 수 있는 곳에 숨을 수 있어 우리는 여기가 숨을 수 있어 우리는 여기가 싸워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리를 못하고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카산드라, 당신은 무엇을 할 것 같아? 스파트나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을 것 같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왔을 때 스파트나 차량을 봤어요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틴이예요 아틴이예요 저희도가 필요합니다 두 분이 여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Kira, 기다려주세요 두 분이 두 분이 침대에 아르티미스에 있을 때 진정한 삶을 마시지 그냥 싸우고 싶어 저는 좋아 저는 캠프와 여자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만나고 싶어 케렘 이 캠은 이 캠도 엄청 길 것 같아 이건가? 소집 포다르케스를 하데스 곁으로 보내기 요거 아니야 요거 두개하고 같이 같이 와끼는 거네 하데스 곁으로 보내기 키라의 대의 살인자의 글자 어? 아 진짜 3년 만들었다고 했어 근데 3년을 다 풀로 갈아넣지 않았겠지 이 새끼 잡고 가야겠다 이 새끼 잡고 가야겠다 여기 나타났지 못해 현상은 줄이고 가야지 아이씨 저놈도 누구요 섬광이 아 섬광이 아 싸우지 말자 계속 그러다 빠진다고 여기 스파르타 야영지 맞어? 어 맞구나 12명 가지고 뭘 하겠다고 스파르타야 많은 형들은 아티뉴양에 잃어버렸어 시끄러요 좋은 말이야 아티뉴양은 말이야 스파르타는 말이야 뭐 뭐야 얘하고 또 러브라인이야? 무슨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제 권만에 있다면 내가 뭘 할게 그 same thing I order my men same thing I order my men bruised, bloody, or broken never hold back you act tough but I'm sure there's a softer side to you that's why Spartans carry shields shields have never stopped me you're a bold one, Mistyos but Kyra needs us well if you're going to win these islands for her you'll need more soldiers they'd never get here alive the Athenian navy is too powerful and our ship is at the bottom of the sea mine isn't it? you'd confront them in open waters? not sure if you're brave or just mad 받아들이겠어요 세순신이요 you fight like Achilles reborn but even you couldn't defeat the entire navy but if I sink enough ships the Spartans can get through there's something else a helmet was left on board my ship it was my brothers it was my brothers I think the ships but I'm not making any promises about the helmet you've been here long enough you've been here long enough how many ships protect you you'll never sink them all we just need to punch a hole in their patrols enough to send them scrambling the shark's will have to go when I'm done you'll catch it you'll catch it you should find it if you can't find it the shark and you'll catch the shark you can't catch it that's all in such a form 옵션 중에 입체감 있는 그룹 옵션을 해제하면 프레임이 올라간다고? 아니 뭐 지금 거의 60인데 뭐 저기 있다 프레임! 불을 준비해! 불을! 불! 불을 준비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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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managed 렛츠고! 아르처럼! 엔딩럭쌤! 렛츠고! 좋아, 두 개 됐어! 아르처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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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처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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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처럼! 렛츠고! 아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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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각이다 가자! 위에서 아르처럼! 아르처럼!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나 아니지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파란 배가 안 보인다 도망가고 싶다 조그만한 파란 배가 보인다 자막을 뚫고 싶다 아flix 시작 근데 해적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 perm бой mi 너가 필요해! 제발, 제발! 가자! 지금! 성격이 준비되어! 가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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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공격! 가려 duy sprang!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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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으로 들어가면 hyvä! 도망간다! 그리스, 아테네 함선 아니었나봐 이거 그리스, 아테네 함선 아니었나봐 아이씨, 젠장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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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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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구만 전군 발포하라 발포?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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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ıyoruz 발포! Defense 이 새끼들 주健照 傳ев labor 폭로MB 항아리 누군가 좀 무리했다 와 쟤네도 사거리가 꽤 돼 최대 사거리가 나랑 비슷한가 본데 저거 으아 저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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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전을 지켜봅시다! 도전! 도전! 미쳐 애들 겁나다 싸워 웨이더지 애들? 이비 봐 미쳤어 이비 이비 봐 미쳤어 이비 봐 미쳤어 이비 봐 미쳤어 이비 봐 저 사람은 내 머리에 맞네 아테네 암손들을 더 파괴하여 스파르타 지원명령을 도와주시오 뭐야 뭐 덮고개라고? 아이씨 아 돌아가도 되네 이빨 IDE 영원히 그들을 다해야될 이빨 이빨 다해야됨 핸드 하드 뱀 터블나 저거 불이 덤댄봐 잘 맞추라, 우린 있자! 따라오지 마 난 충각이야 이리 와 끝났어 준비됐어? 오우~~~ 오시아 런스! 그만해! 런스! 열어! 로런스! 런스! 런스! 3대 맞춰봐! 4대 맞춰봐! 몇몇에 조용하자! 위로! 2대 맞춰봐! 1대 맞춰봐! 5대 맞춰봐! 3대 맞춰봐! 3대 맞춰봐! 3대 맞춰봐! 자기들이 준비해! 자기들이! 자기들이! 아테마의 병력이 약해졌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이제! 정답, 인풍이지만! 넘어가! 자, 갑시다! 불을 끄세요! 갑시다! 불을 끄세요! 불을 끄세요! 맨날이! 아 아 아 no 아 아 아 아 아 아 주워 주워 아 아 아 욕심부리지마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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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불안해!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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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출! 너 왜 이렇게 세대씩 쫓아와 다행이다 세대 다시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네 이 새끼들 안되겠구만 다행이야 세대까지는 아니야 안전! 이제! 이제! 다행이 준비되어! 아, 좋아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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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도 보면서 가야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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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우아 거sterreich! 우리! 우리! 음치지마! 아...이 칼계산 칼계산이 필요하다 도망가 도망가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도망가 와...충각이다 도망가 현상금 올라간거 보소? 와... 미친 현상금 어떡하냐죠? 지상으로 가기가 무서워요 로윙! 도망가! 도망가! 시작! 로윙! 가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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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Vold 도망가! 도망가! 바로 도망가! 와 불 붙여 와 와 와 와 바피했어 바피했어 흡선해 이게 무슨 일이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하나 둘 둘 둘 셋 큰일 날 뻔했어 막아야 자실의 위인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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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와아아! 흥 시춘다!! 아롬! Broadly! 짓기 위에서 계속 탁mo- 승선 승선 피치워야 돼 네덜렛 오오오 아니 으 receive냐 이거? 도전 도전 가자, 가자, 가자 와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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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씨 방금 나왔는데, 와, 저거 저거 피 반 피었지, 저거 어, 뭐야 와, 뭐야, 누구세요, 파쇄자? 아이, 씨, 저거 뭐야 아, 어이없네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와 우선 탁 아크자, 와이스 아크자, 아크자 아크자, 아크자, 스포이먼 아크자 아크자, 우리 마크자 저 겁나 센 놈 옆에 붙어있어 지금 저 파쇄자 저거 이비 도와줘 이비야 이비야 아 막탈 왜 니가 쳐 아 막탈 왜 니가 쳐 왜 나야 나 왜 왜 왜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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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여기 여기 누구 대기 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새끼 이제 돌아가면 되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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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바로 있대니까 저거 파쇄자 저거 저거 한번 잡아봐 저거 저장하고 겁나 좋은거 줄거 같은데 나보다 두렘 높아 나보다 두렘 높아 나보다 두렘 높아 뭐 저거 사거리 봐 저거 여기서 인식을 해 사백 메타되는데 아 스텝 상불호선상금 상향도는 바다에도 옵니다 렛츠옹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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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오늘 얍삽이로 간다 얍삽이로 간다 얍삽이로 간다 얍삽이로 가다 나이 얍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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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새끼 완전 호구네 저것도 완전 호구야 완전 호구야 끝났어 충각 가자 펄시 그 baste 이빼 아blind 아 잘했어 잘했어 별거 아니었어 이게 꼬리만 잘 잡으면 별거 아니더라구요 꼬리만 잘 잡으면 돼 저장이요? 에이 뭘 저장을 안해도 돼요 이미 주변에 적이 없구만 아 얘들 있는데? 잠깐만 어쨌든 경력이 약해졌으면 된거 아니야 네가 내준다 그리고 용병이었네 아까 그대가 와 바다에도 쫓아오는 거야 세상에 미친 가고 또 러브라인 아 아 아 아 아 아 I overheard fishermen telling tales of the address they are cutting through the sea the Athenian Navy is scrambling ah Let their blood feed the sharks. don't think me yet your father's helmet is gone.I can't even remember his face anymore that helmet was all I had left of him but you broke the Navy that will be my vengeance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군요 제가 사령관 들을? 사령관은 아님? 사령관은 아니구? 저는 안전한 것 같아. 저의 사령관은 잘 잘할 것 같아. 저의 사령관은 잘할 것 같아. 너의 뱃에 가면 안 돼. 아티네의 물을 좀 남겨. 사령관은 죽었고 스파르탄이 더해야되고 우리 두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아.